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의 게임은 자각몽 게임 웨이크 업 일어나 일어나 어떤 자각몽 게임인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게 저네요.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각몽 인가봐 이쪽으로 걸어가죠. 어 아 쉬프트나 이거 누르마 패스트 포워드 아 빨리 걷는다고 아 꾸미니까 막 이런 느낌으로 꿈을 꾸는거야 지금 이렇게 꿈꾸는 느낌을 주는건가 스피드업 스피드업 뭐야 왜이래 또 여기 또 들어가 아 맞아 꿈에서도 이래 계속 이래 꿈에서도 약간 이쪽으로 레프트레프트라이트라 그랬지 레프트 레프트 라이트 어 웨이크 업 아 아 어디지 뭐야 왜 아니겠죠 인가 스킵 중에게 스킵 버튼을 주다니 저희도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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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지 으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I must fallen asleep at work again. I can't leave work now. I should probably check the phone first. 폰을 체크해야겠다.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로 Go Flower 7 뭐지? I'm too lazy 어쩌구 저쩌구 잠깐만 잠깐만 I pressed 7 아 여긴가? 계세요 계슈 아 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헬로우? 뭐야 일로 가야되나? 레프트 아닌데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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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누구세요? 어? 어어어 어어 어어어 왜왜왜왜왜왜왜 왜 그렇게 어어케 어어어어어 어어어어 아아아아 헬로우 자각몽이란 자고있는 사람이 스스로 꿈이라는 것을 자격하면서 꾸밀 꿈을 바란다 어? 출척 현물이킥 어어 어어어 어어 어어우어어어 쨧키 추네 11층으로 쨧키 추네 뭐야 이 앞으로 가는 것 같은데 베이비 올드멸 뭐지 난 다시 그걸 만나자 쉽지 않아 뭐야 올드맨 베이비 아 올드맨 베이비 메리드 관 영보이 아 자 일단 베이비 그 다음에 영보이 그 다음에 메리드 그 다음에 올드맨 그 다음에 관 열렸고 만기래 이런 자각목 너무 싫어 어 어 어 뭐야 어 어 어 어 뭐지 뭐야 뭐야 막 집어도 되요 어 아 고만있어봐 고만있어봐 아 뭐지? 잠깐만 음... 알았다 어? 잠깐만 음... 음... 알았다 자 됐 어... 일어나고 싶어 잠에서 깨어나고 싶다고 제발 일어나자 어... 어... 또 꿈에서 꿈으로 계속 이어지는 그거 어... 꿈꿨네? 약간 이런 느낌 있지 어? 근데 도트가 좀 더 많아졌어 어? 인셉션이다 아... 시바 꿈 선명해졌어 어? 꿈 아니지? 1. Head or sword 2. Where's a head in the sun? Is closed to the center 음... 모르겠는데 Head or sword sword? 여깄다 이거? 어? 사운드 났다 그리고 Where's a head in the sun? 두번째 거야 그냥? 아 이거다 Is closed to the center 둘 다 똑같은데? 3번 일단 배제하고 Stand between two brothers 뭔 소리야 그게 With a sword is near corner 아 뭔가 다른데도 있나 애들이? 아 아니다 아니다 순서들 얘가 처음이다 얘가 처음이고 그 다음에 얘 그리고 Head lost his head Head lost his head Head lost his head가 두 명이거든 근데? 쌍둥이 사이가 쌍둥이 사이가 어 근데 쌍둥이 사이도 쟤도 쌍둥이 사이인데 근데 코너에 있는 게미얘인데 3번이 Is closed to the center가 누구야? 아 남은건 얘구나 아 그래 아 그래 Stand between two brothers 그럼 또 얘야? 두 브라더 두 브라더 모르겠는데 이거를? 코너 뭐 머가리 없는데 한번 했었나? 아 아 아 알았다 아 아 알았어 알았어 아냐아냐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봐 지금 4 6 했지 4 6 하고 3 4 6 했지 3 4 6 1 3 4 6 1 1 3 4 6 1 3 4 6 아 얘네 그러면은 3번이 얘야 4번이 코너 그 다음에 머가리 날아간 애가 예 됐죠? 맞죠? 음 잘하고 있는데 뭐 채팅장에서 쭈글쭈글 되면서 에? 뭐?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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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수준 이러면서 어 이렇게 푸는거야 얘들 알겠지? 어 배웍? 앵 오SC 와이 perch 아 아이 미친 저거 뭐야 아하 sem 야 기생수야 뭐야 야아 뭐냐 아 ... 저거 드라군 뭐냐 드라군 뭐냐 아 a a a a.... 야 ... 자각몽 이상한 자각몽이다 아.. 야 뭐냐 아... 야 뭐냐? 야 너무 무섭다 야 야 너무 무섭다 이거 어딨냐 시바야 아니 아니 시바 잠깐만 아니 시바 존나 무섭다 야 제발 야 야 저거 뭐냐 쌍카마장 쌍이 쌍카마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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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안온다 더이상 가자 내 꿈은 계속 이상한거에서 이상한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김앰프님 감사합니다 땡큐 뭐야 아 나 지금 있는거야 여기? 아 있는거구나 아 이거 뭐야 완전 실사가 됐어 이제 뭐야 뭐야 이게 그걸 표현한거 같아 점점 깨머는 점점 아 꿈에서 깼구나 이 생각하잖아 꿈에서 자각몽 꿀 때 아 이제 꿈 깼구나 인셉션처럼 근데 점점 근데 그것마저 꿈이잖아 이런거 우와 완전 이렇게 되니까 재밌다 현실 현실 다른게임도 이런식으로 게임 만들어도 될거 같은데 사진에다가 그게 그게 텍스처지 텍스처 이렇게 좀 사진텍스처 해가지고 사진급 텍스처를 붙이란 말이야 어 뭐야 어디야 또 개물라 zy There's a strange computer here 이상한 컴퓨터앞에 섰다 뭐지 오 오 음 야 이거 뭐야 브래스 쉬프트 어 패스 어 뭐야 어 5시바워 o o o uh remake 어 어어!? 자각몽 게임을 해봤구요 정말로 그 자각몽을 꿨을 때 정말 그 더러운 기분 게임에서도 똑같이 느끼게 해줘서 정말 굴었네요 여러분들은 오늘 자각몽을 꾸지 말고 깔끔하게 꿀잠 자시기를 바라면서 꿀잠 자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하기 즐겨찾게 눌러주시고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게임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 시키면 바뀐다고? 아니겠지 설마 박김원 인정 아니면 민수일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어 민수야 유발 이렇게 사용할 수 없을 것인가? ync